자아 스트레인저 어쩌고 방금 떴 거든요? 톡 투 러 워만 어? 어디 갔는데? 어디 갔는데? 그 사람은 힐링! 그 힐링! 그 힐링! 그 힐링! 경찰이 도와주지 않나요? 어? 자신이 도와주지 않나요? 도와주지! 제 아이가 없는데! 제 도와주지! 내가 찾아뵈다면! 여기 왜 해골 떠있어요 근데? 아아 얼마 주는데 이거? 40달러? 살리면 80달러 죽이면 40달러? 일단 이거 먹어둡시다 아 근데 저 미션 하려면 저기 가야돼? 그 힐링! 이거는 나쁜 놈이고 나쁜 상식 몇 번? 바운트 타겐? 나중에 나중에 바운트 타겐 나중에 애가 사라졌다잖아 아 어 어 꽤 뭔가 봐 언덕 넘어있잖아 아까 여기 근처인거 같은데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총을 꺼내나 어? 잠깐만 지나온거지 지금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이 바위산같은거 요거 위로 올라가 봅시다 아까 메인캐스트였던다네 여기까지 왔는데도 안보여 아니 이쪽으로 사라진거 맞아? 애 엄마가 잘못본거 아냐? 아니 뭐 애 흔적도 안보여요 지금 잠깐만 어? 아 저 뒤 아 이거 더 가야되네 아 저 보라색깔 떠있네 야 애 어딨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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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뼈만 남았는데? 신발이랑? 이게 어떻게 된거야? 애 죽은거야 그럼? 에이 설마 아 아 근데 이대로 끝난거 같은데요? 그거는? 아 아 근데 이대로 끝난거 같은데요? 그거는? 하하 이게 뭐냐? 아니 옵션 내가 애 찾는데 너무 오래걸린거야? 내가 애 찾는데 너무 오래걸린거야? 나 바로 왔는데 근데 방금 메세지는 이 미션은 아직 끝난게 아닙니다 라고 했던거 아냐? 왜? 뭘 도와줘? follow the stranger to save this friend 이 친구가 뭐 위험해? 야 너 이거 낚시 아니냐? 나 옛날에 많이 당했거든? 애들이 할때 낚시일 수 있으니까 총 준비해둡니다 옆쪽으로 구한거죠 이거 구한거죠 이거 구한거죠 이거 구한거죠 이거 구한거죠 이거 구한거죠 구한거죠 아 죽었어? 아 죽었어? 아씨 아 야 미안해 나 이 게임에 사람을 못살려 볼텐데 이게 내 게임에 아 개달이 썼네 하아 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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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누군데 아는 척하면서 einem lieutenant의 friend of mine is drunk as a skunk in the saloon on thieves landing. 나는 저의 사랑에 대한 마음이 없어질 수도 있어야지 그는 거기에 들어가면 그는 어떻게 최선을 해볼까 나는 무슨 생각입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 알지 잠이 남자면 뭐 하시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보겠고 어쨌든 지금은 많이 찝찝하니까 현상 수배자도 좀 잡을 것 같아요. 이게 뭔데? 현상 수배 대상자 말고도 적들이 있을 것 같아요. 쟤는 저긴가? 저 안쪽에 맞다. 죽일건지. 쉽지 않으세요. 어디에 있는지? 나 이리 와라 잡읍시다 잡으면 돈 넣어주잖아요 일단 잡았구요 루팅하고 갑시다 그래 이런게 깔끔해 차라리 아 지금 나 아직도 약간 찝찝하거든 하아 그대로 도망가면 죽인다 진짜로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죽였는데 그 상태에서 두 개가 있어라 두 개가 있어라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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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쏘냐 안 쏘냐 딱 말해라 쏠 건 밑에 쏴 얘들아 쏠 건 밑에 쏴 쏠다 아 진짜 가만있어 가만있어 나 타게 아 얘 딱 가래들이구나 여기서 오래 있으면 안 되겠네요 나는 저 집에서 루틴 좀 하고 가려고 했거든 뭐 더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더 있다가는 총알만 온다 쏠 거였어 아 뒤에서 온다 또 아 아 아 아 죽었어 아 아 아 아 내다버린 40달러 아 하아.. 지 구하러 오는 애들한테 총 맞아서 쑤쑤 뒤에서 계속 쫓아오네 2회 나 레드립 되게 많이 했었어 옛날에 시차로 구라가 아니라 아.. 40달러밖에 없었지.. 후획은 했었는데.. 어? 아 그래도 잡은걸로 쳐주네? 오오.. 생포한걸로 쳐주네요? 핵이들? 자 이제 다른지역으로 갈건데요 오오.. 아 나 200올랐어 저거 뭐야? 야! 저 나쁜새끼들 아니냐? 야! 니네 지금 사람 끌고 다니는거지? 이너.. 이 왔다. 내 왔다. 너가 뭐하는 새끼들이냐? 아줌마 괜찮아요? 아니.. 아줌마.. 어쩌다가 그렇게 끌려가실데? 홁.. 억.. 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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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 옳.. 도망간다 아 순찰 지금은 패스 마차 타고 갈게요 이번 챕터 이번 녹합파트 되게 오랜 것 뭘 라이드야 뒤에 타야지 택시 탈건데 택시 탈건데 아르마딜로요 아르마딜로요 어? 잠깐만요 뭐하자는거냐? 아 돈 두배로 날리네 아 아르마딜로요 어? 잠깐만요 뭐하자는거냐? 아르마딜로요 스킬 40 윙크가 올라가자 스킵 팔라 그랬는데 스킵이 와이버튼이겠지? 하고 와이버튼 눌러따 그냥 내렸어 아 진짜 괜찮아 괜찮아 돈 많이 벌었어 나 지금 뭔데 저건 또 아 뭐하는 새끼냐 너 뭐하는 새끼냐 너 야 뭐하는 새끼냐 야 이씨 요기치한 개판이야 아 아 아 아 괜찮아요 아줌마 아 아 아 아 이런 새끼들로 돌아다녀 아 아 아 아 아 에 è 아 아 우 keep 아 들깨살 뭐 너무 덮는 아 어 잠깐만 아르마딜루가 아르마딜루 아니고 스컹크지 죄송합니다 어 야 잠깐만 야야 기차 온거지 지금 기차야 야 가지마 여기 있어봐 야 나 미션 좀 깨자 갔어 가버렸어 안갔지 저기 있는거 같아 있는거 같아 있는거 같아 안 늦었다 안 늦었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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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가면 안 돼 아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가지마세요 가지마세요 졸았다 이 위로는 못 올라가? 달리는 기차에서 새가 없는데요 야 어디까지 내려갈거야 야 새가 없잖아 야 야 잠시만 어 저기있다 한마리 안맞아 한마리 카운팅 됐는지 볼게요 된다 카운팅 된다 안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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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게 잘 안맞아 가까이 있는 놈 만 달래 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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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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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 anesthetorical. 랩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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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되왔습니다 다음 건 뭐야 근데 궁금하다 어? 오래미올? 그렇죠? 아닌데? 킬 애니 투 디퍼런 타입스 오브 와일드 애니멀스 인 원 데드아이 미터 그니까 데드아이 한번 쓰고 있을 때 서로 다른 동물 두 마리를 두 마리를 이 열차 어? 아 저기로도 가야 되네? I know you 야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어 I know you 아 이 열차 2루터 따라서 가나보다 그쵸 설마 여기서 또 I know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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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상관없긴 한데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이전 정류장이 이전 정거장이 이 메팔레인 농장이었어 다음 정거장도 메팔레인 농장이야 그럼 사람들이 이 기차를 왜 타는 거야? 납득이 안 가는데요? 납득이 안 가는데요 너는 한 개 찾을까? 전화한 곳이 안 가 저는 아마디레오에 가고 제가 좀 머리를 가고 한 번 더 깨끗하게 그리고 거기에 계시게 내가 일찍 일할게 난 그냥 일찍 일어날게 전화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